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SL 여덟째 시즌 바로 앞에서 미란끈 패스에 마틱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혜수라에 오시합니다. 오늘 선발 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미란끈 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리뷰에서 주소를 지구 부터 박고 로이를 지어들고 있어요. 로이를 보세요! 로이를 보세요! 로이를 보세요! 로이 어디간다! 로이를 하고싶어 로이! 로이! 미치고 있어요 자 경기 다시 재개가 됩니다 루이 선수가 다시 경기장 그라운드에 투입되구나 레그로 인해서 고생 좀 하다 오는데 루이 선수 루이?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아래쪽으로 슛 슛 슛 다시 한번 미라클 좋아요 루이 루이 로사 루사 루이 냐옹이 지금 포켓몬 로켓몬이 뛰고 있습니다 루이 아래쪽으로 루사 피터 루사 루이 파토프 냐옹이가 잘못되었습니다 피터노이어 스키 잘못하면 안됩니다 뒤쪽으로 냐옹이 냐옹이 좋아요 냐옹이 좋아요 냐옹이 아니네요 마구갈퀴게 밖에 안되는 냐옹이거든요 그냥 개쓰레기입니다 루이요 스키 또 타고 있어요 파토프 루사 루이 파운데이션 루이 냐옹이 뭐하나요 루이 루이가 야옹이야 엄청난 손바 잘만 했고요 이번엔 홈런어치구하는 파운데이션 와플강 올라와 이거 다 완수관을 렉이 썼습니다만 야옹이야 잘만 했고요 자 뒤쪽으로 로사 아 노이어.. 노이어 나쁘지 않은데요 노이어 나쁘지 않아요 야옹이 아 나빠요 나빠요 이건 나빠요 파운데이션 로이가 어떻게 하지만 로사가 아 아래는 야옹이 아닌데 시갈로 했을거에요 자 바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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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로사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 여기 경로 가야죠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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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에게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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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치달 치달 거의 베일입니다 베일 베일이 따로 없어요 베일이 따로 없어요 베일이 따로 없어요 로사 로사 들어갔어요 1대0 완벽한 플레이로그 해주면서 스코어는 1대0 자 미라클 포스가 한꼴 하리우스가 한꼴 와서 그렇게 됩니다 자 미라클 포스 오늘 좀 해본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로사 로사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아 렉 지랄났어요 자 미더노이요 냐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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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로사 로사 로이요 사마 자 자 냐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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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걷어내고 자 바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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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어요 로사 이 대형 완벽한답니다 코리아 메시가 선택하고 스피커가 간단하며 오우샤가 들어왔던 바툼프 선수가 생각외로 부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파운데이션 아 바툼프 스팸 톰불링 뭔드시인지 모르ziej 아무튼 다 över 압축하러 가득했고요 자 로사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바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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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사 시장 마지막in 마지막 에겨물쌀만 이렇게 전반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운명의 후반전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에서 여섯 번째 시즌 미라클 포스와 아리우스 두 번째 후반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토프 바토프 자 이제 좀 미라클 포스가 어깨에 기를 피고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 롱이 바토프 자 보쇼 자 뒷쪽으로 아 냐옹이가 지금 공룡에 선보기장은 나오고 있을 거에요 코르단 역시 감독님은 달라요 주장은 달라요 주장은 달라요 주장은 달라요 바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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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라 앞에 두고 로사라 앞에 두고 하지만 야옹이가 피를 외쳤습니다 자 좆같은 웨이트와 피로 인해서 자 자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왔어요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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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클 포스 미라클 포스 로이 레 campo igne 오 ideally catal 이렇게 죽게 미라클 하고 орон Somebody 아 씨발 저새끼 뭐야 공격수왕이에요 공격수왕에는 피가 안돼요 공격수왕에는 피가 안돼요 이제 될거같아요 이 개새끼들은 수다존나 떨어요 동네 아주마 마냥 말 많아요 말 많아요 말 많아요 바터플 두명 풀어주나요 풀어주나요 자 바터플 바터플 자 로이 로이 망했구요 로이 들어갔어요 로이 로이 1대 0 3대 0 3대 0 자 이제 2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게임 로이 로이 콜라 롱 잘 만듭니다 제라드 스코 4대 0 이리젤 바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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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 있어요 여기 자 자 자 다가 버리고 자 도대체 저 팀의 리그 초크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 진짜 뭔 구경이야 시발 바쁜거 안보여 자 자 뒤쪽으로 자 아 아 이게 뭔가요 아 저 새끼 어디가나요 자 바토프 바토프 자 자 아 아 아 불쌍해요 이 정도면은 불쌍해요 불쌍해 자 이걸 또 못 넣어요 이걸 못 넣어요 저 비응신들 자 뒤쪽으로 바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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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 있어요 지랄하고 있어요 지랄 죽지랄하고 공개 죽지랄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들어갔어요 자 이거 멋진 꿈이 나왔습니다 5대 0이네요 5대 0 5대 0 5대 0 5대 0 자 쟤라도 모노 자 쟤라도 모노 자 쟤 아 쟤라도 모노 쟤라도 자 뒷기다가 이거를 넣어야죠 이런걸 넣어야죠 자 뒤쪽으로 바토프 바토프 아 뒷공간 뚫렸어요 자 자 자 로이 로이 자 뒤쪽으로 로이 로이 기저귀 한꼴 지랄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저걸 또 못 넣어요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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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